기상캐스터 배혜지 전북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학교 우유급식에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는 수지가 맞지 않다며 발을 빼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0여 명으로 팔공산 자락에 있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6km 떨어진 업체에 가서 우유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유 업체들이 이 학교의 우유급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배송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꺼리다 보니까 입찰도 어렵고요. 실제로 입찰이 대부분 되지 않았고요.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뒤 불거졌습니다. 정부 고시 가격은 200ml 한 팩에 430원이지만 일부 우유 공급 업체들이 2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에 출혈 경쟁을 벌이다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소규모 학교는 입찰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우유가 필요한 거라서 전교생 중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원합니다. 더욱이 같은 경북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위치에 따라 우유값이 달라 학부모들의 부담도 천차만별입니다. 우유급식은 국가 시책 사업이지만 지역 간에 차별이 생겼고 그나마 산간 지역 소외를 막기 위해 농림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부가에서 50원 더 추가해서 480원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림부에서도 그런 계획, 완산 제휴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 예산을 전혀 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해 급식 우유가 차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대통령 탄핵과 분당,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등 당과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방의 권력을 이항하는 개헌 시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조금 전 대구 서문시의장을 찾아 보수 정권 재창출에 대구와 경북이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3개 시군과 합동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권리와 김관영 도지사 대선 출마에 따른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도정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신소재, 에너지와 해양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 한편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물가와 일자리 대책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대선 공약 12개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통합 신공항을 장거리 노선 운행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공항과 연결할 철도와 도심 공항 터미널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구 광주 철도 건설 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미래형 자동차 콤플렉스타운 구축 등도 대선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공약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대선 캠프를 돌며 공약 알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리 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통리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투표 참관인 등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의 개소식을 삼성 측과 협의해서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등의 영향으로 개소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투자로 옛 제1모직 터에 들어선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에는 이달 말까지 벤처와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수업을 담당할 기간자 교사 49살 A 모 씨를 채용해 다음 주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신입생 1명이 자퇴하면서 연구학교 지정 뒤 자퇴나 전학한 학생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구학교 반대 학부모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국정교과서 사용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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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